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다섯 번째 우려할 만한 코로나19 변이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의학자는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라는 이런 연결과도 있었는데 이 얘기가 궁금하시죠? 이 오미크론 변이는 언제부터 알려졌느냐? 남아공학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11월 9일 처음 검체가 최초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코로나19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코로나19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PCR검사 말고 전장검사를 통해서 변이도를 확인했는데요. 이 변이도가 기존에 알려졌던 변이와는 완전히 다른 변이었기 때문에 남아공학국에서 WHO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19의 다섯 번째 관심 변이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우리가 종합해보자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 이 얘기했던 게 불과 다섯 달 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빠르다. 전염력은 빠르지만 치명률은 낮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이야기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염력이 빠른 델타 변이가 치명률도 높게 나타나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력도 빠르고 치명률이 일부 국가에서는 낮지만 치명률이 기존의 다른 코로나19 변이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델타 변이와 비교를 해보자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델타 변이의 구조를 잘 보면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뾰족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코로나19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내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킬 때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사람의 세포, 사람의 기관에 들어갈 때 더 많은 열쇠와 더 많은 변이가 있다고 하면 훨씬 감염되기가 쉽겠죠. 실제로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그 16개의 변이가 확인돼서 기존보다 감염력이 2, 3배 이상 더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델타 변이가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3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수치를 보면 이 델타 변이 보다는 2배가 더 많은 거니까 감염력이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12월 초까지 나와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면요. 어떤 연구결과는 7배 이상, 어떤 연구결과는 최소 3배 그래서 평균적으로 델타 변이 보다는 5배에서 7배 정도 더 전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0배에서 12배 이상 감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델타 변이 보다 더 감염이 잘 되지만 치명률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한 의학자는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라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이 얘기가 궁금하시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 얘기는 젊고 만성관리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퍼지면서 접종한 사람이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서 자연 면역이 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고령층, 기저질환, 만성관리질환이 있고 기존에 예방접종을 했으나 효능효과가 떨어지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 변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치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파력이 빠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중증환자로 진행되거나 치명률이 얼마나 될지는 2021년 12월 말 정도에 돼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소개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가? 우선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비말로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비말 감염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녹화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피디님께서는 전화 2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제가 지금 말할 때 비말이 나오면 이게 제가 아무리 수사장이고 말을 많이 해도 1미터에서 2미터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비말이 아무리 작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 전파는 얘기가 다르죠. 공기 전파는 이 안에 공기를 통해서 다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치명률이 높고 전파도 더 빨리 되겠죠. 그런데 일부 연구진들은 밀폐된 환경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마치 공기 전파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기본 방역을 위해서 밀폐된 환경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는 비말로 감염되는 것이지 공기 중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